KBS와 모바일 퀴즈 앱 콜라보레이션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퀴즈쇼와 달리 시청자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퀴즈쇼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대 불문과 출신 서경석은 특유의 지성미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퀴즈를 출제하는 동시에 모바일 콘텐츠에 참신하고 트렌디한 B급 감성을 더해 새로운 전성기를 노린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서경석은 퀴즈를 푸는 시청자들과 적극 소통은 물론 매회 찾아오는 셀럽 게스트와의 찰떡 케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MC 서경석의 라이브 멀티 플랫폼 퀴즈쇼 꿀잼 퀴즈방은 1회 게스트 권혁수와 함께 오는 9월 21일 밤 8시 30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